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드디어 올랐어요. 테슬라가 15% 넘게 오른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요. 29일 미국 증시는 오랜만에 테슬라가 장을 주도했습니다. 거의 두 달 만에 200달러에 근접한 건데요. 중국 시장에서 빅뉴스가 테슬라의 상승을 이끌었죠. 특히 FSD 허가 가능성 소식은 좋지 않았던 1분기 실적을 잊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테슬라가 오른 건 최근 들어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4일에 9% 넘게 올랐고요. 거기에 중국발 호재까지 그리고 이건 무슨 또 신종 고문인가요. 연초 대비 20% 넘게 빠진 테슬라 이제 남은 시간은 과연 꽃길일까요? 세상에 모든 돈 되는 이야기 캐치 더 머니. 오늘의 이야기는요. 테슬라 너 정말 츤데레니? 여러분 테슬라가 비트코인 갖고 있는 거 아세요? 무려 9720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7분기 내내 이만큼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보유량의 가치는 약 7억 1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실적이 줄었다고 해도 테슬라가 돈이 없다는 건 아닌 거죠. 툭 까놓고 얘기해서 테슬라의 현재 상황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정? 작년 12월부터 사이버트럭을 내놓으면서 상황을 반전시키나 했더니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었고 오토파일럿 리콜에 사트도 페달 문제로 리콜했죠. 심지어 최근 인력 감축 소식까지 나옵니다. 또 올해 1분기 매출은 작년보다 9%나 떨어졌고요. 순이익은 55%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 지금이 바닥일 거란 전망! 테슬라가 앞으로는 엄청나게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 그동안 테슬라 주가가 하락한 건 실적이 떨어질 것 같고 중국한테 밀릴 것 같고 뭐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 뭐 어쩌고 싶은데 를 안 알려줘서 투자자들이 우왕좌왕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찌뿌둥했던 테슬라의 미래를 환하게 비춰주면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안 할 것처럼 보였던 저렴이 버전의 테슬라 모델2를 내년 초에 출시하는 걸로 또 앞당겼습니다. 저렴이 버전 내놔도 완성차 업체로는 솔직히 미래가 불투명한데 이젠 뭐 AI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AI에 대한 투자, 휴머노이드 개발, 그리고 FSD를 활용한 로봇 택시까지 그 방향성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AI에 100억 달러나 돈을 쓰고 휴머노이드는 빠르면 올해 말에 테슬라 공장에 투입, 내년에는 외부로 판매할 예정이고 또 로봇 택시도 FSD 누적 마일리지가 13억 마일을 넘길 정도로 데이터가 많으니까 조만간 개시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테슬라 FSD에 대해서 잠깐 짚어볼 게 있어요. 이번에 리콜 사태가 있었던 오토파일럿과 일론 머스크의 자랑 FSD는 전혀 다른 겁니다. 먼저 오토파일럿은 우리 현대나 기아차에도 장착된 크루즈 기능이나 차량 간격 유지, 차선 유지 같은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행 중에 오토파일럿을 켜도 핸들에서 손을 떼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풀 셀프 드라이빙인 FSD는 완전 다릅니다. 이건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컴퓨터가 차량에 설치된 여러 카메라와 센서를 사용해서 알아서 주변을 감지하고 분석해서 운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리콜은 예견할 수 있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운전자들이 오토파일럿을 작동 중에 핸들에서 손 떼고 막 핸드폰 하고 이러니까 사고가 나고 업그레이드로 안전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었죠. 이런 오토파일럿 문제는 FSD와 별개다. 그리고 단기적인 악재다.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FSD 원래 되던 거 아니었어? 아닙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날아온 FSD 소식이 호재인 이유는요. 북미 지역에서만 되던 최신의 FSD가 허가될 거란 거예요. FSD가 워낙에 많은 도로 데이터를 촬영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보안 문제를 들어서 FSD를 차단했었는데요. 이제 그 데이터 보안 검사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이 검사를 통과한 외국 기업은 테슬라가 처음이라고 하죠. 테슬라는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카메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받는데요. 그것 때문에 군사시설이나 이런 곳 근처를 지나갈 때 중국의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항, 기차역, 경찰서 등에는 주차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마치 중국 공무원들에게 애플 아이폰을 못 쓰게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2021년 테슬라는 상하이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해서 중국 내에, 중국 안에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고요. 뭐 이유는 그런데 결국 이게 호재인 이유는 FSD가 기능을 활성화하는 개별 프로그램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FSD가 1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보통 출고 대수 대비 15%가 FSD를 선택한다고 하니 약 200만대가 출고됐다는 중국을 보면 한 30만대 곱하기 1100만원. 안순 계산만 해봐도 그냥 매출 3조원이 더 생기는 일이죠. 호재 맞네요. 중국발 희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테슬라는 원래 2020년부터 차량 안에 있는 지도랑 내비게이션 앱에 바이두를 사용해 왔는데요. 이번에 중국에 가서 바이두와 협력을 약속하고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지능형 운전 시스템이 공공도로에서 작동을 하려면 지도 제작 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바이두가 바로 이 자격이 있는 회사 중 하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국 내에서 FSD 적용이 훨씬 수월해지겠죠.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 가서 중국의 2인자 니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습니다. 2019년에 테슬라 상하이 기가 팩토리 문을 열 때 인연이 됐는데 이번에도 2인자 리 총리를 만나서 중국과의 협력을 약속하고 온 겁니다. 리 총리는 테슬라의 중국 내 발전이 미국과 중국 모두의 이익이라면서 외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 팩토리는 해외에 지어진 첫 테슬라 공장이고 또 가장 성과가 좋은 공장이라며 머스크도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실제로도 머스크뿐만 아니라 베이징 모터쇼에 미국 빅3 중 하나인 제너럴 모터스, 폭스바겐, 벤츠, BMW, 니산 등의 회장님들도 대거 출동했습니다. 다들 중국은 포기 못해 라는 분위기인데 리창 총리와 머스크가 분위기 좋게 얘기를 하고 온 거죠. 아까 FSD 마일리지가 누적 13억 마일을 넘겼다고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FSD 마일리지는 실제로 도로 위를 달리는 테슬라로부터 얻는 주행 데이터를 말합니다. 지난 분기에 8억 마일이었던 이 데이터가 분기마다 200씩 늘고 있습니다. 매일 테슬라 수백만 대가 주행 데이터를 모으고 있거든요. 다른 기업들은 엄두도 못 낼 속도와 양입니다. 머스크가 예전에 이 주행 데이터가 80억 마일을 돌파하면 규제 기관에서도 자율주행을 허용하게 될 거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뭐 이 정도 속도면 80억 또한 1, 2년 안에 달성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FSD에 대한 데이터가 마구마구 쌓이면 테슬라에겐 좋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AI 기업으로의 확장 일론 머스크가 X에 올해 학습과 추론을 결합한 AI에 100억 달러 투자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2025년, 2026년에는 각각 80억 달러, 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요. 이 투자로 만들어지는 추론하는 AI는 주로 자동차에 투입이 될 겁니다. 8월에 출시할 예정인 로봇 택시에 더욱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네요. 또 이렇게 AI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테슬라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챗GPT나 메타의 거대 언어 모델이 벌써 훈련용 데이터 부족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테슬라는 걱정이 없습니다. FSD를 통해서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의 한 100배 정도의 양이라는데 옵티머스의 두뇌를 이 FSD의 학습 데이터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머리는 FSD가 담당하고 균형 잡고 쪼그려 안고 할 때 배터리 소모가 많이 되는데 이것도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로 커버 가능하죠. 또 액츄에이터라고 부르는 구동기, 전기 구동기의 회전 구동기가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있지, 배터리도 있지, 관절 회전시키는 액츄에이터도 뭐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으니 대량 생산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올해 옵티머스를 실제 테슬라 공장에 투입하고 내년에는 외부에도 판매하겠다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약속한 시기는 자주 안 지켜도 약속 자체는 항상 지켜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를 2만 달러에 맞춰서 판매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하니까 아예 불가능한 가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휴머노이드 개발사들은 차량보다 저렴한 AI 로봇, 아마 만들기 힘들 겁니다. 이 분야에서 테슬라가 독점은 못하더라도 선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테슬라가 캐시우드 말처럼 2천 달러, 만 달러 할 수 있다! 라는 건 투머치 낙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0층 정도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투자는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AI라는 새로운 산업 비전과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하니까 광장의 재무제표 숫자는 변하지 않더라도 좀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다. 상승 여지는 있다! 입니다. 그래도 로봇 택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델2 개발과 본업인 자동차 생산, 배터리 개발에도 충실해줘야 주가가 더 떨어지진 않겠죠? 몇 층에 계신지 모르겠는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 존버가 답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